밖엔 너무 춥다 이제 정말 겨울인가봐 오늘 좀 일찍 오려고 했는데 퇴근이 늦어졌어 오래 기다렸어? 오늘은 어땠어? 요즘 회사일로 많이 바쁘다며? 야근도 많고 처리해야 되는 게 많아? 정신없겠어 네가 힘들어하니까 나도 마음이 안 좋다 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? 잘하고 있네 너무 예뻐 잠은 잘 자? 새벽에 자꾸만 뒤척이고 잠에서 깨면 개운하지가 않아? 잠시만요 숙면이 어려워서 더 힘들겠어 안 그래도 내가 넣어주려고 준비한 거 있는데 잘 됐다 잠깐만 이거야 정관장 랩 더블 수면엔 스트레스 케어 이거는 수면 건강이랑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케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거든 보자마자 너부터 생각나더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한가득 가지고 왔어 저 뒤에다가 이것 좀 둘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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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100% 아시아간다 추출물이랑 테아닌이 주원료로 합류가 되어 있어 특히 이 아시아간다 추출물은 프리미엄 인도산 아시아간다 원료인데 식약처에서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원료야 그리고 또 다른 주원료인 테아닌 이 테아닌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완화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 나 되게 잘 알고 있지 너한테 꼭 선물로 주고 싶었거든 지금 섭취해보자 랩타신 라이뀨라 기다려갔던 라면 한 마리 주ower 슈우we 제품변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PTP 포장이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섭취하기 좋고 또 외박할 때 휴대하기 좋아 자 섭취해봐 물 줄게 물 줄게 물 줄게 여기 여기 너처럼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하는 직장인들이나 잠결이 예민하고 수면 불편함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 친구들한테 내가 꼭 추천하고 있어 그리고 요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너도 선물로 준비하려고? 좋지 전관장 직영점이랑 백화점, 마트, 면세점,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온라인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나도 이번에 몇 개 더 구매해야 하는데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내일도 일찍 나가는 거 아니야? 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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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누워봐 오늘 내가 너가 좋아하는 머리 만져주면서 그리고 귀 만져주면서 너 잠들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내가 알 수 있어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을까? 내가 사랑하는 거울까?" 내가 사랑하는 거울까? 내가 사랑하는 거울까? 내가 사랑하는 거울까? 내가 사랑하는 게и 예뻤 Writing 아멘 아 나도 누가 내 머리 만져줄 때 그렇게 좋더라 그래서 나는 헤어샵 가서 샴푸할 때가 그렇게 좋아 내가 이렇게 머리 빗겨주는 거 좋아했잖아 오랜만인 거 같아 마주시는 걸 보고 계시는데 오늘 집에 들어와서 머리 한 번 빗었어? 엉킴이 없길래? 관리가 잘 되어있네 요즘 날이 많이 추워 감기도 유행이잖아 조심해야해 나는 잘 나가지도 않는데 감기에 걸린 거야 진짜 하루아침에 열이 38.5도까지 오른 거 있죠? 정말 너무 힘들었어 바로 병원 갔는데 독감이 유행이니까 다행이니까 가장 먼저 독감 검사부터 해주시더라고 나도 독감일 수 있겠다 싶었어 근데 독감이 아닌 거 있지 선생님 말로 선생님 말로는 저기에는 저기에는 그게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대 근데 근데 갑자기 그렇게 열이 38도가 넘게 오르고 지침도 많이 하고 그런 증상 그런 증상들이 독감 같다면서 독감 약을 쳐주셨거든 근데 내가 그 약 처방을 받고 나서도 한 3일을 더 아팠어가지고 열은 떨어졌지만 3일은 더 아팠어가지고 그 약이 든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진짜 요즘 주변에서도 감기 많이 걸리더라 날도 많이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 아프면 되니까 귀가 아무튼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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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귀 뒤에 발라줄게. 호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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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. 호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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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.